가을볕이 참 좋은 추석 연휴입니다. 모처럼 이어지는 기나긴 연휴에 그리운 고향길 다녀오시는 분들, 또 조금 멀리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정겨움과 휴식이 있어 더 좋은 명절 연휴지만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즐겁고 안전한 연휴 보내세요.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